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이 오늘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수사 개시 8개월 만이네요. 진짜 개판입니다. 이제 오늘 명찰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나요 오늘? 아니죠. 오늘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실질심사 기일이 잡히겠죠. 지금 아주 교묘한 정치 일정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치 개입이에요. 7, 8개월 이상 검찰이 파리에서 강의 잘하고 있는 사람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럼 빨리 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봉투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거를 7, 8개월을 묻어뒀다가 송영길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신당을 막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신당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딱 수가 보여요 지금. 송영길 신당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낙연 신당. 그렇죠. 그래서 낙석연대만이 제3지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병립형을 하겠다고요? 아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병립형을 하면 지금 윤석열을 살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국민의힘. 이쪽은 무조건 100석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취재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송영길 대표의 거치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잘 소통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송영길 대표는 끝까지 간답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 물론 신당 창당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검찰 독재와 감옥에서도 맞서 싸우겠다. 심지어는 옥증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 교란하시네요. 아니 세상에 7억 6천 3백만 원을 인정을 했어요. 영장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7억 6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문제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먹사연 관련된 문제인데 대단히 자신 있다. 저거는 얼마든지 구성장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재판이 김용우 전 부원장 재판 결과만 봐도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걱정하는 거죠. 지금 정치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증거 재판이 아니라. 불구속 수사하면 되잖아요. 수사하려면. 구성영장을 때린다는 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의도죠. 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송영길 대표님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압수수색을 몇 번을 했어요? 증거인멸의 그런 우려 전혀 없고요. 도주를 할 생각이면 안 왔지. 파리에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민들레 칼럼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걸 보시면 그림이 딱 보여요. 뭐냐 하면 유시민 작가는 네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위성정당 방지법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두 번째 병리평은 퇴행이고 야합인이 이건 할 수 없고 그럼 두 가지가 남는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거나 자매정당을 만들거나. 자매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매정당을 은연중에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민주당 협력을 해서 간다. 이건데 이낙연 신당이 자매정당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자매정당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 송영길 기본소득당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 신당 기본소득당 기타 사회민주당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영길이 구속이 돼버리면 이 자매정당의 동력이 약화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개혁 연합 신당으로 만들어서 한 품에 다 담아서 그 지지율을 한꺼번에 싹 다 끌어모으는 그런 시도가 약화되죠. 그러면 이 제3지대에 있는 지지가 유권자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이낙연 이준석 신당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병립형을 만드는 걸로 몰아가고 그게 실패했을 때는 낙석연대한테 표를 갖다 차라리 주게끔 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쪽은 자기 팀이니까. 아직도 이낙연이 우리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하여튼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 당원...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시니까 그 표가 아마 낙석연대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신다면 당연히 지금 송영길 신당과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데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혁연합신당을 만들어주고 그 플랫폼에 다 태워주세요라는 호소도 성공할 거라고 믿어야죠. 그런데 늘 김원준은 다 태워주세요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송영길 대표님 잘 싸우고 계신데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즉 신당 창당을 막으려는 의도다. 맞아요. 그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돼요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해라. 구속이 되건 말건 아니 송영길 대표가 구속이 되면 옥중에서 계속 싸우겠다 얘기를 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나오시든 누가 나오시든 원래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쟤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면 된다. 저쪽에서.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송영길 신당 창당 문제를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 자 보세요. 이 날짜를 보시라고 날짜를 오늘 12월 13일이라고 한 날짜에 이 구속영장을 칠 이유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날 이렇게 쳤느냐. 지난 12월 초에 송영길이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시사를 했죠. 그때부터 검찰들이 구속영장 칠지 모른다는 걸 막 흘리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사실상 이론적 논쟁으로는 유시민의 글로 끝났어. 이론적 논쟁으로는 유시민의 민들레의 기고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때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이건 얘네들은 전부 정치 일정을 보고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배치하는 거지. 수사의 편이, 수사의 어떤 목적 이건 전혀 없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지와 룬은 완전히 한몸입니다. 이걸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술 탄 낙지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그래요 şimdi